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. 이번 퀘스트는 멘탈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수능에서 멘탈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죠. 이제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3 학생들 중에서는 조만간에 3월 학평도 치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멘탈이 흔들려요. 혹은 재수생들 중에는 작년 수능장에서 멘탈이 털려서 실력만큼 발휘를 못했어요. 올 수능에서 멘탈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. 물론 물론 두만한 잔소리인데 실력이 있으면요. 멘탈은 좀 튼튼해집니다. 실력을 우선 기를 건데 길러야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. 실력 이외에 멘탈에 영향을 주는 성격. 어떤 성격인가. 이 성격은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12년 전 얘기예요.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이 처음으로 종합반에 담임생활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개강을 하면, 2월 달에 개강을 하면 담임생활하고 면담을 하잖아요. 개강하고 한 15일쯤, 보름쯤 지났나? 그 학생 면담 차례였어요. 이제 선생님이 물었죠. 그 학생 이름도 기억나요. 남, 성 뭐 이런 애인데.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요. 그 순간이. 얘기했죠. 선생님이. 누구누구야. 넌 왜 재수하게 됐니? 문제가 뭐였어? 페인이 뭐였니?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,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해요. 그래서 시험 시간에 너무 긴장해서 시험을 말아먹었어요.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도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, 야, 얜 정말 좀 심각한데. 뭔가 얘기를 해서 얘를 좀 많이 고쳐야겠다. 안 그러면 이 재수하고도 수능 칠 때 멘탈 털릴 것 같다.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뭐라고 얘기해 줄까? 실제로 최근에 만났던 작년의 제자들. 그렇죠? 인강을 들었던, 형강을 들었던. 그 중에서도 멘탈이 털려서 재수해요. 라고 찾아온 학생들. 그리고 형강 수업을 두 번째 듣는 학생들, 면담한 학생들. 이런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공통점을 띄고 있더라고요. 그 학생들에 다 이런 말을 해 줬습니다. 일단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요. 이런 특성이 있어요.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삶의 허용범위야. 무슨 얘기냐? 삶의 허용범위라고. 이게 허용범위야. 돌려 말하면 나는 이런 삶은 살아도 돼. 그런데 야,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. 의외로 이게 그런 학생들이요. 멘탈이 털린 학생들이 이 허용범위가 되게 이 벽이 높고 좁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존재들을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이 밖으로 나가면 미치는 거예요. 내가 왜 그랬을까? 난 그럼 안 돼. 절대 안 돼.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타고난 성격이 이렇거나 혹은 어릴 때 자기가 막는데 형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부모한테 야단을 심하게 들었어.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돼서 자기의 경계를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이래서 안 됐어. 야단을 많이 들어가지고 위축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은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스스로 타고난 성격상 이러면 안 되지. 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학생은 보통 착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틀을 쉽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. 남에 대한 배려도 많고요. 그렇죠?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.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막 살아보세요. 막 살아보라고. 그렇죠?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용 범위는 세상의 허용 범위보다 좁아요. 여러분들이 이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.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닫아놓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.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. 오케이? 이걸 한번 툭툭 깨보세요. 오케이? 12년 전에 그 친구 말이야.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했어. 야 내가 네가 학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내가 커버해 줄게. 담임으로서 학생부에 끌려가도 내가 커버해 줄게.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. 라고 얘기했어요. 진짜. 그랬더니 얘가 한 두 주쯤 지나니까요. 너렇게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?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게 보니까 그래. 넌 그렇게 살아야 돼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한 두 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수업시간에 껌을 씹어요. 쫙쫙 씹으면서 샘 수업시간에 날 노려봐요.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? 라고 하다가도 그래. 그렇게 해봐. 속으로. 걔가 많이 좀 달라졌어요. 그죠? 너무 과격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. 어쨌든 샘 기억에 걔가 멘탈 때문에 재수할 때 수능을 망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수능 잘 봤어요. 나름대로. 그죠?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.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위축시킨다. 그죠? 선생님이 한마디만 막 살다 이건 돌려 말하는 거니 이런 말을 입에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.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학생이다 싶으면 이걸 앞으로 수능 칠 때까지 입에 달고 사세요. 그럴 수도 있지. 그럴 수도 있지. 무슨 얘기냐.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.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어. 김 선생이 6시에 일어나봤는데 일어나 보니까 7시 반이야. 그럴 수 있지. 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. 아씨 오늘 망쳤어. 너 이 따위밖에 안 돼? 라고 하지 말고 피곤했나 보지. 그럴 수 있지. 라고 하세요. 됐어요? 너의 허용복이 밖에 어떤 친구와 어떤 행동을 했다. 그지? 자습시간인데 저렇게 다리를 팍 떤다. 평소에는 막 짜증나고 쟤 때문에 공부 안 된다. 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세요. 야 이 자식 긴장하나 보네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도 있지. 됐어요? 의외로 이 말이 멘탈 강하게 해줘요. 그죠? 그럴 수 있어. 아니 뭐 저 인간 그럴 수도 있지. 그래 그래. 인정해줄게. 그럴 수 있지. 이걸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이 평가의 잣대를 넓히세요. 그럴 수 있지. 라고 하면서 이걸 툭툭 해보세요. 여러분.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훈련이 되면 글쎄 3월달 모유산 모르겠고 그죠? 얼마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해보세요. 그럴 수 있지. 라고 그죠? 수능 칠 때까지 이걸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.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선생님 이 밖으로 나가면 제가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. 라고 하는데 절대 너 그런 인간 아니야. 이거 무너뜨려도 너 열심히 할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그러니까 그리고 너 절대로 이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. 그지? 사회 범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. 허용범위 밖으로 절대로. 넌 그런 인간 아니야. 그러니까 이 정도 나가 충분해. 가능해. 아무도 너한테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. 됐어요?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지.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툭툭 깨면서 사세요. 여러분들이 스스로 쳐놓은 장벽을. 됐어요? 네. 그러면 수능 날 좀 담대해질 거예요. 그죠? 습관화해 보세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지. 라고. 오케이? 아 오해하지 마세요. 내가 내 허용범위는 사회 허용범위와 같다. 근데 이건 벗어나서 그럴 수 있어. 이건 아니에요. 그죠? 이런 학생들. 그죠? 알 거야. 내 말이 무슨 말인지. 그죠? 충분히 알아들을 거야.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. 이거 넘어가는 거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고요. 너 스스로에도 좋은 일이에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옥죄지 마세요. 그리고 남도 이 좁은 시야에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럴 수 있어요. 여러분. 됐어요?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고3을 보내고 혹은 제조생활을 하면 수능 날 이건 좀 일찍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연습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수능 날 담대하게 시험 칠 수 있을 거예요. 멘탈 털리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좀 과감하고 자신 있게 막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. 그럴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클이 습이